안녕하세요 북성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15일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15일날 일단은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을 공개했어요. 근데 저희가 어느정도 예상은 좀 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상승의 수준이 아닌 거의 폭등의 수준이었어요. 주택 보유자의 세금 폭탄은 이제 앞으로 이거는 거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 아파트 가격이 낮은 강국의 상승폭이 한 두배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2021년에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서 한 19%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이게 한 14년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작년 11월에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발표를 하면서 분명 공시가격을 매년 약 3% 정도 올려서 2030년까지 시세의 한 90% 수준까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실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더 웃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패기 상태에 지금 현재 빠지는 상황이죠. 근데 공시가 상승은 단순히 어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보유세 상승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공공부담금 상승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실제 느끼는 세금에 대한 체감지수는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현재는 간일 뿐이고 공시가격은 4월 29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근데 확정되기까지 지금도 뉴스를 보면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이런 어떤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시가격이, 공시지가가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유세 부담이 크면, 그리고 그 부담이 크면 클수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자 하는 심리보다는 팔고자 하는 즉 매도 심리보다 더 높아져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분명히 재고 물량이 많이 숙여 나올 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말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떤 이룰에 불과한 거고 현실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 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허들 중에서 첫 번째 허들이 바로 저는 부동산 상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상승장. 다시 말하면 공시시가가 확정이 되면 올해 6월의 종부세는 세금 폭탄을 맞거나 아니면 저는 한 번도 내보지 못했던 종부세를 생애 최초로 납부한 사람들도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종부세를 부담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종부세 부담을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여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맞냐.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상승폭은, 서울의 아파트의 상승폭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상승세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확대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강부합세 내지 부합세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 상승세가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동산 상승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재고 물량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쏟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런데 종부세 부담하더라도 그것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고 한다면 부담해. 어차피 아파트 상승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은 부동산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먼저 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시장을 관망하려고 할 거예요.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하락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시장의 모습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화살바지가 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현실은 현재 모습은 부동산 상승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시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상승이기 하락을 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는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 당연히 매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과거 정부의 정책을 보면요.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또 유예를 시켜요. 그런 어떤 답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때까지 내가 버텼다가 세금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때 매도하자. 분명히 이렇게 계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보유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특히 서울 아파트 강남 강남을 포함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2015년 그 정도에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근 5년, 6년 동안 엄청난 양도 차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더 큰 구조예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거래량을 보면 최근 3년 기간 중에서 2020년이 거래량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30대 이하 그래서 영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오래 판다? 그러면 단기 양도세 중가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 양도세 중가 뭐 저기 뭐죠? 6월 1일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이내 판다 오면 70%를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기 양도세 중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도하기는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보유기간이 뭐 길어도 그리고 보유기간이 짧아도 일단 현재 어떤 양도소득세 이런 중가에 허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일시적으로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쏟아지기는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의 물건이 갑자기 거래량을 감소했어. 그런데 거래량 감소는데도 불구하고 매가가 상승을 했어. 그렇다면 문제되잖아. 그런데 거래량 감소한 다음에 매가 상승폰도 점점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 매매가격도 보압세고 거래량도 특별히 늘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락의 전조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주정이 되고 가격이 진짜 하락이 돼. 그러면 이때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의 결과가. 특히 뭐 2020년에 매수한 사람들 그들 사람 중에서 예비비 여비라고 하죠. 어떤 정말 영끌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별도의 여유비가 없어. 이렇게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갖고 있는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어. 양도 차익도 발생되지 않아. 근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양도 소득세 종부세 비교를 했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 부담이 있는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압박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영끌을 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런 하락장을 대비한 어떤 여비 어 준비금 응? 그 다음에 어떤 여유돈의 투자금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쫓아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급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지금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방이 다르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거의 뭐 끝자락에 가깝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지방은 이제 막 가격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뭐 미리 겁먹고 내가 선지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할지 또 하락할지 또 하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전현상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전전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그러면서 매도 여부 내지 매도 시기를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